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대표적인 게 in하고 at인데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전치사 in과 전치사 at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치사 at은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어디 그림에다가 x표 쳐가지고 이 지점이야 정확하게 여기라고 이런 느낌으로 s을 써요. 그래서 장소 앞에다 s을 쓰면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내가 약도 그려줄게. 여기 빵집으로 찾아와. 빵집 여기야. 사거리 보면 GS25 맞은편에 빵집 있지. 여기거든 내가 x표 쳐줄게. 이런 느낌으로 s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t the bakery가 되는 겁니다. 전치사 in은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파리바게트입니다. 그러면 in the bakery가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빵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좀 사라. 이런 느낌으로 쓸 때 in the bakery가 됩니다. 이제 전치사 in, 전치사 at 뉘앙스가 좀 느낌이 좀 오나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둘 중에 s을 쓸 때, in을 쓸 때 어떤 뉘앙스가 생기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치사 in, at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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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